1. 보디빌딩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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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릭 맥밀란 그리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를 기록했던 아킴 윌리엄스도 있습니다. 근래부터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선수이지만 스티브 쿠글로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진출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SNS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젊은 신예의 대결 역시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스티브 쿠글로의 복귀 역시 보디빌딩 팬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2020년 상반기 뉴욕 프로에서 열린 닉워커와 블래싱 아우디우브의 대결 구도 그리고 스티브 쿠글로의 복귀에 대한 소식을 알린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